이렇게 하네요. 오늘 제목이 뭐죠? 오늘 부르실 제목이? 오늘 부를 노래요? 이렇게 일기라는 곡이에요. 일기 그래서 제가 1절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1절을 불러줄 수 있나요? 부를 수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아니 한국어로요 아 한국어로요? 부를 수 있죠 비교를 해야 되니까 반주를 그럼 해줄 수 있어요 기타도 가져왔는데 반주 바로 해주세요 차라리 잘된 거야 그래 그렇게 믿을래 아주 많은 슬픈들 중에 하나를 견뎌가고 조금씩 지울 거야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시간이란 마술 같은 건 잊을 수 있을 거야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너의 따스함을 잊어내고 하루에 하나씩 고마웠던 일도 지워 사랑했던 일조차 없었던 것 처럼 나 그렇게도 잘 해주던 너 없는 거야 눈물 나는 날들도 가끔은 오겠지 가끔은 오겠지 꼭 그만큼만 아팔게 사랑한 이유로 이런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좋네요 진짜 노래를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요청을 드렸는데요 댓글이 달리는 게 오엔 오엔 님께서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듣기에 너무 좋았다고요 노래가 너무 좋았다고 그래도 원인이니까요 네 아 까만 까만 오엔 타인 두이 넷기 동롸이 하성 부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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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롸이 넷기 일기 이게 맞고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먼저 한번 해드려야겠죠? 네 이게 뭔가 많아져가지고 피디님 괜찮아요 피디님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불러드릴게요 네 끊어서 할까요?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? 몇 개 이렇게 저 부분만 아 그래요? 두 번째 부분만 좀 힘들 것 같고 세종을 자고 아 그래요? 네 알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을 내는 하루가 네 만일 오늘 이 참관계 저 진유 통과 주조 곽과 해댐토 님 다오번 그 세 땅 전해 꽃 딥 나이 된 마이 사우나이 라밍청 다 등유 노래 되게 좋으시네요 제가 가성이 안 돼요 음정이 되게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? 너무 좋으신데요 근데 저도 원래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뭐라 하지? 저 그냥 어디 회사 다니다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유튜브를 어쩌다 보니 하게 돼가지고 지금 또 여기서 노래를 제가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이거 베트남어로 계속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엄청 정확하시네요 그래서 조만간 음악학원을 좀 다녀보려고 여기 선생님이 또 계신데 혹시 과외 하시나요? 아 예 저 학생들 가시겠습니다 아 진짜? 지금도요? 네 어 그러시구나 연락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댓글 한번 봐볼까요? 제가 제 노래가 어떤지 문제를 듣고 generals 여러분 inkkip 동교 동교 ink tie 왓 동기 동기 MAT PHP senhor 설치 од Hud Division 영 영어 그래서 копie 英 servant 배우 크리 우리 같이 한 번 더 연습할까요? 아니면 바로 시작할까요? 바로 해도 빠를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예전에 한번 해봐서 그때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되게 잘하셨잖아요 그때 막 이렇게 열심히 읽어봤는데 이번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가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일단 쳐주세요 그럴까요? 느리게 쳐야 돼 알겠습니다 너무 빨리 치면 못 따라가니까 바로 시작할까요?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, 까먹었다. 맛나네? 제가 틀렸어요. 이어서. 그 다음. 맞나요? 베트남 가는 걸로. 아, 근데 오늘이 좀 어렵긴 어려웠어요. 너무 어려워. 근데 형 되게 잘하신다, 근데. 겨우 겨우 따라가고 있어요. 잘한 거 맞아요, 근데? 네, 댓글 많이. 나이스라고. 레미님께서. 나이스. 우애님께서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다들 댓글이 하이과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. 하이가 노래를 잘 부른다. 좋다, 노래가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. 베트남 가셔야겠네요. 제가 가고 싶어요. 그리고 오늘 저희 카메라님께서 베트남 분이세요. 아, 정말요?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? 형을? 어떠세요? 혹시. 어떠셨나요 혹시? 발음이 막 많이 틀렸나요? 하이과. 하이과. 땀 딱? 땀 딱 나지. 마이 찐물. 마이 찐물. 마이 물. 마이 물. 마이 물. 한 70% 정도. 30% 정도. 30% 정도. 30% 정도. 그래서. 힘들어 하십시오. 그 일하다는 성과는olate compliment. Reich construction. 우리도 많이 등 Civilaze 뭐. 해요? orte yay소창으로 shares. يم가하세요 아냐아냐 뭐지? 한국어로 모르겠다 온몸을 다 써가지고 노래를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해달래요 열창 아 열창을 하는 거를 칭찬을 해달랍니다 와 등 님께서 안 핫 럿 하이 최고다 노래 너무 잘한다 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얼마죠? 문자로 보내주세요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